안타깝게도 돈은 대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단일 투자 상품, 특별한 거래 전략, 투자 전문가의 엄청난 통찰력 등 불을 창출할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이 있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재산을 일구는 방법은 실상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하다. 합리적으로 최대한 저축하고, 부채는 신중하게 짊어지고, 리스크는 가능한 한 피하고, 투자에 골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돈을 모으는 속도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고, 그래서 낙담하기도 쉽다. 첫 1억 원을 만들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고 신중한 길을 따라 꾸준히 가기만 하면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몇십 년 후에는 5억이 찍히는 날도 올 것이고, 그 5억 원은 10억, 어쩌면 2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부로 향하는 길이 단순하지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게 문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너선 클레먼츠가 지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입니다. 부제는 평생 무너지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쌓아 올리는 법입니다. 조너선 클레먼츠는 30년 이상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며 만난 수많은 개인 투자자 및 금융 전문가, 재계와 학계 인사로부터 수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돈과 시장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계 4대 투자의 거장 존 보글이 강력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서 해변가에 누워서 쉬면서 생활을 하면 너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이게 과연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아주 열심히 하면 항상 돈을 버는 투자 비법을 발견할 수 있고 꾸준히 연 20에서 30%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책을 읽고 투자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행복한 부자, 편안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 분들에겐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2. 불행을 자초하는 3가지 소비 유형 3. 지금 불행하다면 돈을 올바로 쓰지 못했다는 뜻 4.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된다 5. 92세 주유소 직원이 남긴 천억 자산의 비밀 6.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주목하라 7.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다 8. 저축의 눈덩이 효과 9. 시장은 쫓아가는 편이 낫다 10. 미스터 마켓에 휘둘리지 않는 3가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행복에 관한 학술 연구들에서 얻은 놀라운 통찰들은 다음과 같다. 1.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2. 사람들은 소유는 과대평가하는 반면 경험은 과소평가한다. 3. 나보다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4. 선택권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되게 더 행복하다. 5.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정작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흔히들 허탈해진다. 6. 행복한 부모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가 내 삶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7. 인생의 만족감은 U자 모양으로 나타난다. 20에서 30대에는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40대에 바닥을 치고는 이후 상승세로 접어든다. 이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선택을 해봤고요. 좀 덜 놀랍지만 다음의 사실들도 흥미롭다. 이를테면 기혼자나 주변에 친구와 가족이 많은 사람들 혹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자영업자가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그렇다. 보통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쁨을 얻고 출근, 건강, 실업 앞에서 불행하다고 느낀다. 나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생각할 때 네 가지 핵심 개념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행복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물론 유쾌한 농담 몇 마디와 술 한두 잔이 오늘 하루의 활력이 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러한 일시적인 쾌력보다는 만족스러운 삶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편안하게 앉아 삶을 찬찬히 돌아볼 때 느끼는 만족감을 일상적인 즐거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간은 대개 좋든 나쁘든 상황에 금세 적응한다. 연봉 인상 소식을 들이면 무척 기쁘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 좋은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인상된 연봉 자체가 일상으로 전락한다. 인간은 자신이 각 상황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 예상하지 못한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행복은 흔히 상대적이다. 5억 원쯤 되는 예금은 사람들 대부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 모두가 50억 원을 갖고 있다면 5억에 대한 만족감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행복의 설정감은 사람마다 다르다. 환경과 생활 방식을 바꾸면 이 설정값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삶이 주어지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행복한 이들이 분명히 있다.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50%가 유전적인 설정값의 몫이다. 10%는 나이, 소득, 이혼 여부 등 개인의 상황에 달렸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생활 방식을 바꾸면 행복이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소비, 봉사활동 여부, 통근 시간, 친구와 가족을 만나려는 노력 등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 2. 불행을 자초하는 3가지 소비 유형 연구 결과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일상적인 행복을 증진시키며 삶을 떠올릴 때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쫓고 돈을 쓰는 방식이 오히려 행복을 해칠 수도 있다. 특히 흔한 3가지 중대한 실수를 살펴보자. 첫 번째 실수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스스로를 빠뜨린다. 부정적으로 작용한 초점 착각이다. 이를테면 월급이 크게 올라 좀 더 번듯한 동네에다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좋은 생각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 이웃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특히 서로 어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면 나와 내 가족은 아마 불행해질 것이다. 더 부위한 지역으로의 이사가 행복을 해칠 수 있다지만 직장과 먼 지역으로의 이사는 그 두 배쯤 해로울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다. 출퇴근은 행복을 감소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관계까지 파괴할 수 있다. 스위스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통근 시간이 45분 이상일 때 커플이 헤어질 확률이 최고 4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가 세 번째 실수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물을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물건보다 경험의 돈을 쓸 때 대개 더 행복하다. 왜 그럴까? 답이 될 만한 이유는 매우 많다. 경험은 간절히 기대를 품을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긴다. 사람은 대개 전체 사건을 회상하면서 부수적인 골칫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추억은 더욱 소중해진다. 반대로 구매 당시 가치 때문에 산 소유물은 계속 관리해야 하고 갈수록 상태가 나빠진다. 게다가 물질적 향상에 인간은 금세 적응한다. 경험은 또한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획득한 물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두려운 나머지 착잡한 감정마저 나올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험은 인간의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동료애를 형성하고 추억을 나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모험담을 풀며 다른 친구들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고해상도 텔레비전 따위는 잊고 그 대신 기억에 남을 만한 휴가를 떠나라. 이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현재는 마포에 사는데 돈을 많이 벌면 저도 강남으로 이사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긴 게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에서 가까운 데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좀 더 높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지 말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사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인생 목표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마 저도 본능적으로 행복이 좋은 경험을 쌓는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3. 지금 불행하다면 돈을 올바로 쓰지 못했다는 뜻. 부유한 이웃, 긴 출퇴근 시간, 소유물의 획득 등이 행복에 해로운 데다가 자녀도 그리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엘리자베스 던, 대니얼 길버트, 티머시 윌슨은 자신들의 주장을 2011년 논문 제목에 고스란히 담았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돈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뜻이다. 세 사람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은 돈을 통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걱정과 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활동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행복의 원천이다. 부자는 더 좋은 기호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가 더 양호하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유시간이 더 많고 더 의미 있는 노동에 종사한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더 많다. 그런데도 덜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진 않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데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돈을 올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들이 언급한 여러 전략 중에는 직관과 어긋나는 것이 많다. 1.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쓸 때 더 행복하다. 2. 큰 돈을 간간이 지출하기보다는 소소한 구매를 자주 할 때 더 즐겁다. 3. 더구나 물건을 즉시 사지 않고 구매를 미루면 더 즐겁다. 지연된 구매가 즐거운 기대를 연장하기 때문이다. 새 저자는 쇼핑이나 삶의 사건을 평가할 때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주장한다. 별장을 사면 멋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따위는 잊어라. 대신 수리보수가 얼마나 번거로운지를 포함해 일상적이고 사소한 수고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 골칫거리들이 일상적인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집 크기가 장기적인 행동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때조차 더 넓고 비싼 집에 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살면서 크게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의 창시자다. 인간은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가진다는 이론이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더 큰 자기 동기 부여와 행복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을지 모르겠다.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은 자신이 잘한다고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고 유능성, 강요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수행하며 자율성,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았을 때 관계성, 일상생활에 더 만족하고 집중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명한 자산관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증진시킨다. 즉 이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 돈은 경제적인 고민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고향한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겠으나 없으면 매우 불행해질 수 있다. 경제적 의무에 묶여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현재 직장이 끔찍히 싫은데도 이직 전직을 시도조차 못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돈 걱정은 그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걷어낼 수 있다. 신용카드 부채에서 벗어나고 공가금을 제때 내고 은행의 현금을 약간 저축하면 행복감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신중하게 투자하고 세금을 관리하고 자산관리를 계획하는 등 금융생활의 여러 핵심을 다루는 훌륭한 책과 글들이 매우 많다.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다. 우리는 금융통제권을 장악해 자신의 삶을 더 확실하게 통제하기를 원한다. 부채가 줄고 저축이 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돈을 벌 필요가 없어서 내 시간이 오롯이 내 것이 되는 시기 은퇴를 맞이할 때 이 자유는 절정에 이른다.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여유자금이 생기면 모두 다 투자를 하는데 썼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정기적금을 들거든요. 정기적금을 드니까 현금이 계속 통장에 쌓이니까 투자를 할 때와 또 다른 행복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현금이 계좌에 쌓이고 있는 것은 투자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아하는 일과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바로 대시와 라이언이 말한 유능성이다. 이 욕구의 충족을 은퇴할 만큼 돈이 많아야 가능한 먼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는 오히려 현역으로 일하는 동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가신 일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데 돈을 쓰고 활력을 주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라. 셋째, 돈을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연구 결과 친구와 가족의 튼튼한 네트워크가 행복의 거대한 원천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편의점 계산원, 주차장 도우미, 카페의 바리스타 등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키워준다. 인간은 대부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며 자신의 평판에 관심을 쏟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근사한 추억에 돈을 쓰는 게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4.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완성된다. 경제적 자유는 타인에게 신변을 의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느긋하고 즐거운 마음가짐, 앞에서 말한 다양한 경험,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나는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수렵 채취인 조상을 둔 인간은 태생적으로 여가나 휴식에 익숙하지 않다. 생존을 위한 분투에 오히려 익숙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느끼며 도전정신을 자극하고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크레어몬트 대학원의 심리학 교수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개발한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수준 높은 기술이 필요한 도전적인 활동에 몰두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는 순간을 몰입이라 부른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일 때 이런 순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몰입의 순간은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손꼽힌다. 활동 자체가 즐겁고 최종 목표는 덜 신경쓰며 스스로 진보하고 있다는 느낌을 사람들은 무척 좋아한다. 목표를 향한 노력의 여정이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보다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때가 많다. 이 역시 쾌락의 챗바퀴와 무관하지 않다.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흥분은 재빨리 불만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는 자체가 보상이라는 거죠. 즉 목표를 달성한 것보다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면서 수십 년을 보내지만 정작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충분히 생각지 않는다. 느지막히 일어나 신문을 읽고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면 행복하기 어렵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좋겠지만 이내 점점 불안해질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깨닫듯 무한한 여가는 금세 무한한 권태로 바뀔 수 있다. 노후에도 아침에 일어날 이후 목적의식을 줄 무언가가 필요하며 그것으로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퇴직을 직장에서 보낸 시간의 연속으로 봐야 하며 그러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계속 필요하다. 노후의 한 가지 좋은 점은 일의 보수를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까? 어떤 일이 몰입의 순간을 선사할까?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라. 이것이 자신의 꿈을 찾는 법과 되게 유사합니다. 1.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2. 나이 부고를 쓴다고 생각해 보자. 어떤 업적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3. 나의 삶을 돌아보자. 언제 가장 행복했으며 그때 무얼 하고 있었는가? 4. 언제 하는 일을 생각해 보자.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가? 5. 보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해서 택하지 않았던 진로를 떠올려보라.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더 적은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금. 그 길을 다시 고려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정말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노후에 찾으려 하지 말고 현역에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미리 시행해보라. 자원봉사, 소설습작, 어린이 스포츠단의 코치 등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그 꿈을 쫓느라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쉬운 전이다. 즉 자꾸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저도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5. 92세 주유소 직원이 남긴 100억 자산의 비밀 사회 초년기부터 되도록 빨리 저축을 시작해서 열정을 쫓을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를 돈으로 사라는 얘기를 납득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파운드든 유로든 달러든 간에 저축한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2015년 3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로널드 리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름땡크를 채우며 몇 년을 보냈는지는 몰라도 로널드 리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훨씬 더 정통했다. 버몬트주 브레틀버러의 오랜 주민인 리드는 2014년 6월에 향년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지인들은 그가 남긴 재산이 800만 달러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오래전에 아내를 여의고 두 명의 의붓자식을 둔 그는 유산 대부분을 지역병원과 도서관에 남겼다. 그런데 이런 자산을 대체 어떻게 형성했을까? 탁월한 주식 감시감뿐만 아니라 남다른 검소함과 인내심을 갖춘 덕분에 리드는 복리식 자산 증대를 꾀할 수 있었다. 주식을 선택하는 리드의 눈이 보통 사람보다 실제로 뛰어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 장점은 확실하다. 첫째, 매우 검소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었다. 둘째, 남달리 장수했기 때문에 복리식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다. 즉, 이렇게 큰 돈을 번 것은 저축을 많이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이렇게 큰 돈을 번 비결이라고 합니다. 워렌 버펫도 큰 부자가 된 것은 지금 거의 100세에 가깝도록 살아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채권을 매수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내 돈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은 나에게 이자를 지불한다. 아니면 소유주가 될 수도 있다.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어마어마하게 긴 수명과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투자기간을 어떻게 10분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해답은 확실하다.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방법으로 즉 여기서 저자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첫째는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두번째는 주식을 사서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2000에서 2003년과 2007년에서 2009년의 대침체를 떠올렸을 줄로 안다. 2000년에서 2003년의 하락장에서 영국은 10만 파운드가 4만 7천 파운드로 떨어졌다. 당시 미국은 S&P500 지수상 10만 달러가 5만 천 달러로 떨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훨씬 더 처참해서 10만 달러가 2만 2천 달러로 곤두박질 쳤다. 2007년에서 2009년의 하락장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 결과 FTSE 100 지수상 10만 파운드는 약 5만 2천 파운드로 S&P500의 10만 달러는 4만 3천 달러로 추락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장기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다면 결과는 사뭇 놀랍다. 제러미 씨렐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장기 보유한 미국 주식은 물가 상승률보다 연간 7%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다. 물가 상승률 3%를 감안하면 명목 소득은 연간 10%에 이른다. 매년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거둔 수익까지 시장에 재투자하는 복리식 투자를 한다면 자산을 7년마다 2배로 불리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복리식 장기 투자로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알고 싶다면 간단히 계산해보자. 일단 계산기에 초기 투자금 1,000달러를 찍고 여기에 1.1을 반복해서 곱하라. 곱할 때마다 1,000달러가 10%씩 증가한다. 첫 10%는 100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큰 액수로 바뀐다. 매년 10%씩 복리식 투자를 50년간 한다는 의미로 첫해 수익 100달러에 1.1을 49번 곱해보자. 수익의 수익은 1만 672달러가 되고 투자원금 1,000달러는 총 11만 7,391달러가 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을 50년간 10% 이익을 올리면 11억 7,300만 원이 됩니다. 핸드폰에 보통 계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1억을 넣었다면 1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수익률로 장기간 투자라는 게 정말 돈을 크게 버는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6.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라. 광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장기 전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며 그 결과 안타깝게도 거의 언제나 더 가난해졌다. 대부분이 그러하듯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수익률의 등락에서 드러나는 투자심리의 변화는 사실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20살 청년이 자신의 1인사를 내다본다고 가정하자. 투자기간은 50년이다. 투자금은 1만 달러라고 치자 만일 투자자들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주가 수익률이 폭락할까 봐 걱정스럽다면 청년은 수익률 3%짜리 채권을 선택할 것이다. 50년이 지나면 채권의 가치는 약 4만 4천 달러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50년간의 물가 상승률 2%를 반영해 조정하면 1만 달러는 고작 1만 6천 달러로 증가한 셈이 된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작다. 이번에는 글로벌 주식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6%로 계산하면 1만 달러는 18만 4천 달러가 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6만 8천 달러가 된다. 하지만 위험이 발생한다면 시장 가치 평가가 절반으로 이를테면 주가 수익률이 20에서 10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이 시나리오에서도 50년 후 두 사람의 수중에는 여전히 9만 2천 달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으로는 거의 3만 4천 달러가 남을 것이다. 채권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의 2배가 넘는데 심지어 이는 주식시장 가치가 붕괴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과다. 게다가 가치 붕괴가 더 이로울 수도 있다. 주식에다 돈을 한 뭉텅이 투자하고 난 다음 다시는 한 푼도 더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오랫동안 천천히 매수하고 수익을 거둘 때마다 일부를 떼어내 노후자금으로 비축하거나 수익률이 가장 좋은 투자펀드에 넣는다. 규칙적인 저축과 주식 수익을 합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처음 시작하고 몇 년은 투자 수익이 그리 쏠쏠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는 일등공시는 저축이다. 하지만 십수년간 끈기를 발휘하면 티핑 포인트에 이른다. 연간 투자 수익이 저축액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가 갑자기 투자와 저축 모두에 영향을 미쳐 급격히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극심한 베어마켓이 이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축하며 적어도 시장이 부분적으로는 회복하리라 가정하고 저렴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반등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식시장에 계속 투자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랜 베어마켓은 주식을 헐값에 퍼 담을 수 있는 대박 기회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주식시장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5년 후에 써야 할 돈이 있다면 주식이 아니라 단기채권, 저축계좌 이와 유사한 전통적인 투자 상품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자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해야 마땅하다. 경제 성장과 주가의 관계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연관성이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장기간 투자한다면 결국 적지 않은 돈을 벌 것이다. 그 확신은 대개 시험대에 오르기 마련이다. 이럴 때 시장 심리의 단기적인 변덕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주시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경제와 시장이 특히 암울해 보이는 시기에는 출처 불명의 월스트리트 구담을 떠올려보라.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노장 트레이더와 초년병 트레이더가 나누었다는 이야기이다. 노장 이 사태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얘기가 있더군. 초년병 그러면 채권을 사야겠군요. 그렇죠? 노장 아닐세 주식을 사야 한다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뭘 갖고 있든 다 소용없지만 이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되면 주가가 오를 테니 말릴세. 2008년 말과 2009년 초 경제와 금융시장이 대참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많은 사람이 금융계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리라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노장과 초년병 트레이더의 이야기를 곱씹곤 했다. 만일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면 모든 금융시장이 어려움에 빠지고 채권과 저축 계좌조차도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터였다.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기 내용도 너무나 맞는 내용이죠.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붕괴하고 다시 반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경기 불황이 온다고 작년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불황이 오면 올해 심하게 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황이 오지는 않고 주가는 저점을 찍고 상당히 반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또다시 주가가 폭락할 수는 있겠지만 폭락하면 또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주가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의 두 번의 폭락 사태 이후에 시장은 항상 반등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7. 저축하지 않는 부자는 없다. 앞서 아주 많은 정신적 실수를 소개했지만 그 중 세 가지가 특히 치명적이다. 즉 이 앞에 돈을 굴리기 전에 주의해야 할 22가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기도 너무나 좋은 내용인데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아주 많은 정신적 실수를 소개했지만 그 중 세 가지가 특히 치명적이다. 첫째, 사람들은 자기 통제가 부족하며 그래서 과소비를 하고 지나친 부채를 짊어진다. 둘째, 자신의 투자 능력에 너무 자신만만하며 그 결과 너무 많이 거래하고 액티비 펀드를 매수하며 대량으로 거래해 거액의 수익을 거두려 한다. 그러나 이 자신감은 쉽사리 흔들리게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세 번째 문제로 이어진다. 시장이 폭락하면 너무 빨리 마음을 바꾼다. 이는 돈 잃기를 몹시 싫어하는 인간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특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뇌구조를 바꾸어 경제적 성공을 거둘 것인가. 나는 본능을 억제하고 세 가지 금융 습관을 기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가운데 쉽게 기를 수 있는 습관은 없다. 첫째, 절약하고 둘째, 겸손을 잃지 않으며 셋째, 주식시장의 근본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 혼란에 직면했을 때에도 현명한 투자 전략을 고수할 끈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투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큰 수익을 낳지 못한다. 그러니 큰 재산을 이루려면 저축 습관부터 길러야 한다. 흔히들 부를 외적 가시와 동일시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능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일 뿐이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티그룹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 수천 명을 만나고 서신을 주고받았다. 개중에는 박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투자자들이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인색하다고 할 만큼 매우 검소했다. 우리 이웃 중 가장 부여한 가족은 대개 소박한 집과 중고 자동차를 소유했다. 그들은 많이 소비하지 않고 가진 재산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저축한다. 재무제표라도 엿보지 않는 한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른다. 내가 만난 수많은 백만장자들은 더 많은 소유물이 더 나은 삶을 줄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명품 옷과 최신 전자기기가 지켜주는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8. 저축의 눈덩이오까 스탠리가 명확히 밝혔듯이 부자가 되는 비결은 사실 비결도 아니다. 그저 절약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어처구니 없이 단순하지만 녹록지는 않다. 이 스탠리는 이웃집 백만장자 지은 저자입니다. 절약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척 많다. 자주 저축하는 습관을 일찌감치 들이면 평생 돈 걱정을 덜고 복리식 투자를 즐기며 꿈과 열정을 쫓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할 경제적 자유를 돈으로 살 수 있다. 게다가 1단계에서 말했듯 많은 소비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 오늘 소비를 줄인다고 그리 대단하게 희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단계 전략을 떠올려보자. 즉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할까인데요. 첫째 고정지출을 되도록 줄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료 자동차 할부금 식비 공과금 보험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발생하는 지출을 말이다. 특히 대개 가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과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항복을 포함한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저축하기 어렵다. 조언하자면 총 고정비용을 세전소득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저축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똑똑한 전략 중 하나는 지출할 시간이 없이 기업 퇴직연금에 최대한 납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먼저 투자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한두 가지 투자펀드에 매달 자동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즉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저축이나 투자계좌로 옮기라는 이야기이고요.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한액을 10만원 단위로 올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더 단기간에 상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 상한액이 133만원이라면 140만원씩 내는 것이다. 아울러 세금환급금, 부업수입, 보험보상금, 상여금 등 비정기적 소득은 모조리 저축하는 추가금으로 여겨야 한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배면 재정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한다.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내 재물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진다. 아울러 널리 인식되지 않는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첫째, 고정비용을 낮추면 저축은 물론이고 외식이나 휴가, 콘서트와 놀이공원 등 즐거운 경험에 쓸 돈도 더 많아진다. 둘째,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면 편안한 노후에 드는 비용도 한층 적어진다. 마지막 급여의 약 80%에 해당하는 소득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게 경험적 법칙이다. 흔히 소득의 10%를 노후 자금으로 비축하라고 늘 추천한다. 만일 25%를 정기적으로 저축한다면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익숙해지며 퇴직 전 소득의 65%만으로도 편안하게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초년생 시설부터 절약하면 점차 높아지는 생활 수준을 만끽할 수 있다. 이코노미 클래스부터 시작해 퍼스트 클래스에 앉을 만해질 때쯤에는 비행기 앞쪽에 앉기를 오히려 꺼릴 수도 있다. 9. 시장은 쫓아가는 편이 낫다. 인덱스 펀드를 사야 하는 이유 1976년에 벵가드 그룹이 미국 최초의 인덱스 펀드를 출범했다. 미추얼 펀드의 성과가 대부분 형편없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인덱스 펀드에 쏠렸다. 인덱스 펀드는 특정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을 많이 혹은 전부 매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로 해당 지수, 인덱스의 성과와 동일한 수익률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 때문에 대개 그러지 못하다. 그래도 인덱스 펀드는 대다수 액티브 펀드에 비하면 확연히 비용이 적다. 최근에는 지수 추종 ETF가 나와서 비용이 극도로 낮습니다. 하지만 ETF는 자주 매매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0년간 각 범주별로 비교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액티브 펀드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자신감이 지나치게 넘치는 사람에게는 5분의 1 확률이 썩 괜찮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정말로 기대한다면 달갑지 않은 수치다. 역사책은 과거의 승자는 알려주지만 미래의 승자는 알지 못한다. 가령 지난 5년 동안 해당 범주에서 상위 25%에 속하는 주식형 펀드를 골랐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 5년간 상위 25%에 남을 펀드는 그 중 4분의 1뿐이라고 전한다. 이는 운용사의 성과를 순전히 운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많은 투자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자기 돈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통제 감각을 원하기 때문이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파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미래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고 인덱스 펀드를 매수하며 자금의 흐름을 그냥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긍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투자 세계의 논리는 냉험하다. 비용을 치르기 전까지 투자자 집합은 시장 수익을 거둔다. 비용을 치르고 나면 투자자 집합은 시장에 패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우리는 딱 우리가 치르는 비용만큼 시장에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액티브 투자자 중 소수만이 운 좋게 시장을 이길 것이다. 하지만 평생 그러기는 어렵다. 시장 평균을 능가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연간 포트폴리오 가치의 2%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한다. 2%는 딱 장기 평균으로 우리가 매년 시장보다 뒤처지고 있는 수익률 수치와 같다. 대안은 이것뿐이다. 글로벌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한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그리고 0.1%의 비용을 뺀 시장 수익을 고스란히 거두면 된다. 액티브 펀드 투자자들은 매년 평균 2% 격차로 시장이 뒤처지는 반면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고작 0.1% 격차로 시장을 쫓아갈 수 있다. 인덱스 펀드를 매수해서 보유한다면 이웃은 앞지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을 능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흥미진진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투자의 핵심은 스릴이 아니라 수익 가능성이다. 시장을 능가하거나 시장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입증하거나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버려라. 대신 주택담보대출과 자녀교육비 노후자금을 충당할 만큼 저축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다양한 인덱스 펀드를 보유한 채 겸손하고 얌전하게 앉아있는 편이 이 목표를 성취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다. 온순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즉 여기서는 대단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시장에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식, 채권을 혼합해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시장을 쫓아가는 ETF들은 VO, S&P500 지수 추종하는 ETF고요. SPY도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 QQQ, NASDAQ을 추종하는 ETF고 그리고 VI라는 ETF도 있는데 이거는 전세계 시장을 추종하는 ETF라고 합니다. 10. 미스터 마켓에 휘둘리지 않는 세 가지 전략 투자 심리를 종잡을 수 없을 때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은 이따금 과열된다. 전문 펀드 매니저도 시장의 가치가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데 평범한 투자자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시장의 기본 가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스터 마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전략이 있다. 첫째, 쇼핑객처럼 생각해야 한다. 백화점에서 할인 판매를 한다는 소식을 들이면 필요한 청바지를 사러 달려간다. 그런데 사실 3개월 후에 더 많이 할인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어제보다 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의 구매는 흐뭇하다. 주식에서도 똑같은 사고 방식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공포의 기운이 맴돌 때 폭락하는 가격은 단기적인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고 장기적인 전망은 발단은 유력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투자자 모두가 하나같이 이듬해의 기업 수익을 걱정한다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30%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그 매도는 대개 과민한 반응이다. 합리적인 반응은 매도가 아니라 더 많은 매수이다. 둘째, 채권 투자자처럼 주식 지향을 지켜보라. 채권을 매수했다면 4%보다는 5%의 수익을 거둘 때 더 열광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100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수익과 배당금을 얻는지 따져보라. 이익 수익률은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않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주당 순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주가 수익률을 자주 들여다본다. 이게 퍼입니다. 이익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반대로 수익을 주가로 나눈다. 예컨대 FTS 100의 주식이 20배 수익을 거두며 거래되고 있다면 이익 수익률은 5%다. 즉 퍼가 20이면 1 나누기 20은 0.05잖아요. 그래서 이익 수익률이 5%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의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20으로 100을 나누면 된다. 이후에 주식이 15%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떨어진 주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불안해질 수 있다. 시장 주가 수익률이 20이었는데 주가가 15% 하락한다면 주가 수익률은 17%로 떨어질 것이다. 100을 17로 나누면 수익률은 5%가 아니라 6%가 된다. 그러면 더 높은 수익을 매입할 수 있는 채권 투자가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자 또한 열광해야 한다. 100파운드를 투자할 때마다 5파운드가 아닌 6파운드의 기업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전통적인 채권 이자와는 달리 주식의 배당금과 수익은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배당금과 특히 기업 이익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 가치평가 또한 떨어진 듯 보일 수 있다. 수익과 배당금이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가할 것이다. 1997년 말 S&P500에 100달러를 투자했다면 배당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은 각각 1.6%와 4.1%에 이른다. 두 수치는 모두 주식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초기 투자금 100달러에 대한 배당 수익률은 5.1% 이익 수익률은 11.4%로 증가한다. 이는 배당금을 현금화해 소비했을 때의 결과다. 만일 그 배당금을 주식에 재투자했다면 초기 투자액 100달러에 대한 이익 수익률과 배당금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즉, 퍽값이 하락할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의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2단계에서 주식 시장의 투자 수익과 투기 수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투기 수익은 시장의 주가 수익률에 좌우되며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추측할 방도가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신 배당 수익률과 수익 성장으로 구성되는 투자 수익이 포트폴리오를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2단계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주식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연간 6%에 이른다. 주식 시장의 미래 수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년 6%로 꾸준히 상승하는 곡선을 상상할 수 있다. 시장의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변칙적일 것이다. 때로는 이 연간 6% 성장 곡선을 넘어서고 때로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한중간 흥분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비관적으로 변할 테니 말이다. 만일 12개월 동안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미래의 수익을 차용한 셈이다. 따라서 언젠가 결국 더 낮은 단기 수익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반대로 시장이 비참한 성과를 거둘 때면 6%라는 연간 성장 궤도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결국 어느 정도 따라잡을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평균 획이라고 일컫는다. 이 6%는 정확한 수치일까? 주식이 6%의 평균 수익률로 반등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아무도 모른다.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한 가지 기둥이 있다. 주식 수익을 장기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배당 수익률과 수익 성장이다. 이것이 바로 집중해야 할 요소다. 창출된 가치를 시장이 인식할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관건이다. 자 이렇게 미스터 마켓에 흔들리지 않는 3가지 전략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조너선 클레먼트 님이 지은 나는 천천히 부자가 되기로 했다. 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번 돈을 비싼 소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 쓰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워렌 버핏이 아닌 바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나라에만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현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영상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